오브 인사 오브 인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선생님도 인도네시아 크람이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저희 교장선생님 소개해 드리고요. 인사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서도 경기노에서도 이천시에 있는 신둔초등학교입니다. 신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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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으로 60명. 동안 다닌anne 16명. andez, Por packed. ап尼Steral은, 여기 현재 앉아 있는, Som就是 한국, 이건로래, 이건로래 이건로래 그가 이름이 이건로래 제가 정말 정말 잘생겼어 제가 정말 많이 그가 있는 이건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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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생겼어 예, 제가 좋은 하필 이건로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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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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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잡았어? 어? 성민아! 성민아! 시작!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 과학활동 할건데 동영상 보고 우리 과학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나 실험대장을 할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시작송을 먼저 불러보고 우리 큰 소리를 불러주세요 알겠죠? 한번 해봅시다 안되면 어떻게 해요? 굿새마련! 저번에 지난주에 안됐었지? 네 거의 맨날 안되면 어떡해요 아 그래? 어? 나와라 나와라 왜 안되지? 나와라! 우리 반주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 우리 노래 한번 해봅시다 왜 이렇게 안돼요 어? 이게 안됐어 시작 궁금해 궁금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알고 싶어요 그리고 생각이 쑥쑥쑥 마음이 쑥쑥쑥 잘 보았어요 두근두근 신기한 과학단원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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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실험하기 전에 우리 실험도구 여기 있는데 이거를 입에 넣으면 될까 안될까 그럼 이거 갖다 친구를 때리면 될까 안될까 우리 실험 되자 우선서 한번 큰소리로 한번 읽어볼거에요 하나 시작 아무거나 입에 넣지 않아요 둘 위험표시가 있는 물건은 손대지 않아요 셋 즐거운 마음으로 실험해요 시작송을 먼저 불러보고 큰소리를 불러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굿을 마려 주문이 지난줄 알고 있었지? 한 번 해봅시다 굿을 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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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 참.. 찾아볼게요 서울렛 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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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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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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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